벤자민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큰 폭의 안전마진을 마련해 두는 것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가르쳤다. 다시 말해 당신이 사들이는 것의 가치를 파악한 후 그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의 가격으로 지급하라는 얘기다. 어떤 회사의 가치와 우리가 지급하는 가격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어야 큰 폭의 안전마진이 형성되고 그래야 장기적인 성공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이다. 미스터 마켓에 대한 그레이엄의 설명 역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시장은 감정적이다. 시장은 종종 낙관주의나 비관주의의 극단을 내달리고 가격은 종종 단기간에 거칠고 과감하게 오르내린다. 우리는 분명 지난 5년간 이런 행태를 다시금 목격했다. 그러나 그레이엄이 말하는 요점은 주가 변화가 암시하듯 특정 기업의 장기적 가치는 결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혹은 과감하게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가격 변동이 때로 내재된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평가절해된 주가를 만들어내며 바로 그 점을 현명한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헐값 취득기에는 일반적으로 감정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가격과 가치 사이의 불균형에 늘 유념하는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엘 그린블란트가 지은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입니다. 20년간 연평균 수익률 40% 오랜 버핏을 뛰어넘는 위대한 투자그루가 밝혀낸 호황에도 불황에도 큰 수익을 올리는 기적의 투자 공식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985년 창립 이래 2005년까지 약 20년간 연간 40%의 수익률을 올린 사모투자 파트너십인 고담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경영 파트너이라고 합니다. 이 경위적인 수익률은 이른바 마법 공식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마법 공식이란 두 가지의 지표만을 가지고 종목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적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가치 투자의 가장 확실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법이라 할 수 있는 마법의 공식을 전세계 개인 투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책에서 그 마법의 공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목차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1장은 13살 꼬마 부자의 교훈 2장은 위험 없이 돈 모으는 법 3장은 회사의 집을 산다는 것 4장 미스터마켓과 안전마진 5장 좋은 회사를 염가에 사라 6장 이럴 수가 결과가 너무 좋잖아 7장 마법 공식은 정말 완벽할까 8장 마법 공식은 성공한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 9장 마법 공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10장 눈딱 감고 3년만 참아라 11장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 12장 월스트리트에는 이빨 요정이 없다 13장 당신의 투자 목표는 목차에서 보듯이 마법 공식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법 공식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을 쭉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책이 되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읽게 됐는데요. 정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도 끝까지 보셔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3살 꼬마 부자의 교훈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3살 꼬마 부자의 교훈 여기서는 이 책을 본인이 쓰기로 결심한 게 자신의 아이들이 미래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수입의 일부를 투자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마법의 공식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마법 공식은 부자로 만들어줄 것임을 믿지 않으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공식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 2장 위험 없이 돈 모으는 법은 이것은 우리가 위험 없이 돈을 모으면 첫째는 애금을 들었을 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국채를 살 때 위험 없이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국채 수익률을 6%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82%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투자를 할 경우에 적어도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것. 여기서부터 정말 가치 투자의 액기스가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 기업을 산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조기조각을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주식을 12달러에 투자해서 사업의 일부를 샀고 그 기업이 주당 1달러 20센트의 수익을 얻은다면 우리가 그 수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해 투자 수익률은 그 해의 주당 수익을 주식가격으로 나눈 즉 1.2달러 나누기 12달러 하면 즉 1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아까 얘기한 국채 수익률이 6%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 6%보다 능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경우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고려할 게 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내년에도 1달러 20센트를 벌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많이 또는 적게 벌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일단 우리가 투자한 그 기업이 내년에 얼마를 벌 것인가에 관한 추정치가 나오면 우리는 이 예상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측한 내년은 단지 1년뿐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수많은 애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예측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투자를 할 때 예측이 감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제4장 미스터마켓과 안전마진 여기서는 시장에서 어떤 주식 가격이 등락폭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월트디즈니가 올해 최저점이 79.07달러고 최고점이 173.73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월트디즈니의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왜 이 모든 회사들이 가격은 해마다 이렇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가 궁금하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 가격이 오락가락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알 필요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 판다는 것을 알면 된다고 합니다. 한 회사의 가치가 주당 10달러에서 12달러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연중 2위사의 주식을 6달러에서 11달러 사이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자기가 추정한 회사의 가치가 확신할 수 있다면 6달러에 사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터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식시장에 관한 최고의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벤저빈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스터마켓은 기분파다. 매일 그는 특정 가격에 당신이 보유한 지분을 사거나 당신에게 가진 지분을 팔겠다고 제안한다. 미스터마켓은 언제나 결정권을 당신에게 완전히 맡겨서 당신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 미스터마켓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날에는 미스터마켓에게 당신의 지분을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때로 미스터마켓은 기분이 영 좋지 않아서 회사의 가격을 아주 낮게 부릅니다. 이때는 미스터마켓의 지분을 사는 게 합리적입니다. 미스터마켓이 부른 가격이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논리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식시장을 운영 원리고 미스터마켓이 즉 주식시장인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때만 매수하는 이러한 형태를 안전마진 투자라고 일컬었습니다. 보통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추정한 주당 가격을 70달러라고 하고 매수 가격을 37달러라고 하면 그 차이가 당신이 투자된 안전마진입니다. 이렇게 안전마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레이엄은 미스터마켓과 같은 황당한 파트너에게서 회사의 지분을 살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언제나 안전마진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을 내는 비결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개념 즉 투자 구매에 대해 안전마진을 요구하고 주식시장을 미스터마켓과 같은 파트너로 본다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몇몇 투자가들에 의해 활용되었으며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첫째는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회사의 가치를 알 수 없다면 우리가 그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는 당신이 특정 회사의 적정 가격 또는 가격 범위를 알아냈다고 해도 그 답이 맞는지 근사치는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셋째는 당신이 정말로 본인에게 투자 방법을 배운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명석하고 지식맞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이 본인보다 더 잘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5장 좋은 회사를 염가에 사라 2장에선 주요 요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요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을 경우 여기서 제이슨 껌가게를 계속 예로 드시는데요. 제이슨 껌가게의 주식을 12달러에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수익 결과를 선호하는가 다시 말해 지난해 수익을 이용해 계산한 이익 수익률이 10%, 20%, 30%일 때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여기서 이익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가격 분에 그 회사가 벌어들인 주당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익 수익률이 10%, 20%, 30%일 때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당신은 낮은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 수익률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당신이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회사가 적게 버는 편보다 많이 버는 편이 낫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약간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구매 가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느냐 하는 가격 관련 문제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구매 가격은 염가인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 이외에도 회사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좋은 회사를 사고 있는가 나쁜 회사를 사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지 말고 지난해에 일어난 일만 보자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이슨이 껌가게 하나를 짓는데 40만 달러를 들였고 지난해 각각의 가게는 20만 달러의 수익을 제이슨에게 안겨줬다면 40만 달러라는 초기 투자에 대해 매년 보통 20만 달러를 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는 껌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에 대해서 연간 50%의 수익을 내는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즉 20만 나누기 40을 한 거죠. 이 결과는 대개 50%의 자본 수익률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의 수입을 얻었느냐가 자본 수익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이슨의 친구 진보는 저스트 브로콜리라는 가게를 냈는데 새 가게를 여는데 40만 달러를 썼지만 그 가게가 1만 달러를 벌여들였다면 2.5%의 자본 수익률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의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와 2.5%의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 둘 중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낮은 수익률을 내는 회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소유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대가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만약 좋은 회사, 높은 자본 수익률을 가진 회사를 사고 이러한 회사를 염가, 높은 이익률을 주는 가격에 사는 자세만 견지한다면 당신은 미친 미스터 마켓이 말 그대로 거져주려고 마음먹은 좋은 회사들을 체계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당신은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보다 두 배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장, 이럴수가 결과가 너무 좋잖아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주식을 선택하는 편이 좋고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사는 게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높은 이익 수익률과 높은 자본 수익률을 동시에 내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좋은 회사,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염가, 높은 이익 수익률을 주는 가격일 때의 사기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높은 자본 수익률과 높은 이자 수익률이 최선을 조합을 보여주는 30개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매년 약 30.8%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로 17년을 투자했다면 1만 1000달러는 1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17년 동안 시장은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 약 12.3%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훨씬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법 공식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식은 미국의 주요 증권 거래소 한 곳에서 거래되는 3,500개의 기업을 규모 순으로 나열한 목록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본 수익률을 기초로 해서 1등부터 3,500등까지 등수를 매깁니다. 다음으로 공식은 이익 수익률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은 두 등수를 합친다고 합니다. 공식은 자본 수익률이 최고이거나 이익 수익률이 최고인 기업을 찾지 않는다. 공식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조합한 기업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 합친 등수가 가장 높은 기업이 두 요소를 가장 잘 조합한 기업이라는 사실만 명심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법 공식을 지난 17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법 공식은 평균 30.8% 시장 평균은 12.3%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다가학적인 측면에서 마법 공식이 문제가 있나 살펴봤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8장 마법 공식은 성공한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 여기서는 마법 공식을 적용해도 연단위로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 공식은 장기적으로 평가할 때 아주 성공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법 공식은 종종 몇 년 연속으로 저조할 때도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몇 년 연속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전략은 고수하지 않는다 또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법 공식을 적용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투자 방법을 찾으러 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법 공식을 모든 사람이 적용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법 공식이 성공할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마법 공식이 당신을 위해 적용하도록 하려면 당신은 공식이 성공할 것임을 믿어야 하고 투자 기간과 관련해 장기적인 시야를 유지해야 한다. 결국 이것도 적어도 3년에서 4년 이상 투자를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고요. 10년,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9장 마법 공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업들은 매우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은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즉 마법 공식의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은 또한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기회는 매우 소중하다. 이것은 높은 수익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은 어떤 종류의 특별한 우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특별한 우위, 즉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생겨도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능력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높은 자본 수익률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결국엔 자본 수익률이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 자체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법 공식은 보통 자본 수익률이나 나쁜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들을 제외시키고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일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 공식은 이 평균 이상의 기업들을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한다. 마법 공식은 그 이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공식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특정한 기간에 실적이 나쁘더라도 한 3년, 4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시장의 평균 숙리를 상회한다는 얘기입니다. 10장. 눈 딱 감고 3년만 참아라. 여기서는 마법 공식은 효과를 발휘하고 마법 공식은 내가 이제 알려준 내용보다 사실 훨씬 더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마법 공식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훨씬 더 적은 리스크로 달성했다고 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기초하여 주가를 매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 가치의 기초에 가격을 매긴다고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스터 마켓은 주식 가치의 기초에서 가격을 원상복귀 시키기 때문에 마법 공식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염가에 사면 결국에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11장.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러 종목을 예측을 혼자 힘으로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해야 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정상적인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에 기반하여 이익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계산한다. 그런 다음 마법 공식의 원리를 이 정상적인 수익 추정치에 기초한 결과에 적용해 염가에 살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찾는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이 공식을 예측치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당신이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알 수 있고 자신이 계산한 정상적인 수익 추정치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여러 산업에 속한 5에서 8개의 기업의 염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즉 만약 자신이 어떤 특정한 기업에 통달을 해서 기업의 내년 이익을 예측할 수가 있다면 여러 산업에 속한 5에서 8가지 즉 기업의 수를 줄이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더 좋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이므로 개별 기업 주식을 다 분석해서 투자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12장. 월스트리트에는 이빨 요정이 없다. 월스트리트는 자신의 돈을 미추얼 펀드나 해지 펀드나 인덕스 펀드에 준다고 해도 월스트리트가 자신의 돈을 불려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3장. 당신의 투자 목표는 에서는 만약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좋은 일에 기부를 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기부를 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마법의 공식을 적용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첫째, 이 책에 소개한 수익률은 마법 공식을 통해 뽑은 약 30개의 기업 주식의 포트포리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한 번에 최소한 20개에서 30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주식은 각각 1년 동안 보유한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하고요. 투자 첫 1년 동안 30개 주식을 차근차근 사들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된다고 합니다. 즉, 처음 시작할 때 30개를 팍 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20개에서 30개의 기업이 모일 때까지 5에서 7개의 기업을 주식을 더해가는 겁니다. 몇 달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보유기간이 다 된 5개에서 7개의 기업의 주식만을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법의 공식을 적용한 기업을 우리가 뽑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매직포뮬라인베스팅 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종목을 선정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사이트는 매직포뮬라인베스팅 닷컴이고요. 1단계는 이 사이트로 가서 2단계는 기업 규모를 선택하는 지시를 따른다고 합니다. 5천만 달러 이상, 2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이상 등인데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 대부분 시가총액 500달러 이상 또는 1억 달러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3단계는 지시에 따라 마법 공식에 의해 최상위 등수가 매겨진 기업들의 리스트를 얻고요. 4단계는 최상위 5에서 7개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 1년 동안 투자하려고 하는 돈의 20에서 33%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5단계는 마법 공식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돈을 모두 투자할 때까지 2, 3개월마다 4단계를 반복한다. 9개에서 10개월 후면 20에서 30개 기업의 주식으로 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단계, 각각의 주식은 1년 동안 보유한 후 매도한다. 7단계는 이 과정을 수년간 계속 반복한다. 명심하라. 실적이 좋건 나쁘건 이 과정을 적어도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하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마법 공식이 성공할 기회를 막기도 전에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장기 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별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마법 공식에 가장 가까운 성과를 재현하기 위해 다음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표를 가지고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유용할 것 같아요. 선별 기준으로 총자산 수익률 ROA입니다. 를 이용한다. 최소 자산 수익률을 25%로 정한다. 마법 공식 연구의 자본 수익률을 ROA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온 자산 수익률이 높은 1단의 주식들 중에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은 주식들을 선별한다. 마법 공식 연구의 이익 수익률을 PER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PER는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하면 주당 순이익 나누기 가격이에요. 그래서 산 가격 대비 수익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익 수익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ER로의 역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공익 기업과 금융주는 리스트에서 모두 제외한다고 합니다. 외국 회사는 리스트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만약 어떤 주식이 5% 미만의 아주 낮은 주가 수익률을 보인다면 이는 작년 혹은 해당 데이터에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주식도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수익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로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졌으면 아까 설명한 4단계에서 8단계를 다시 반복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간략간략하게 읽었는데요. 솔직히 이 책에서 마법의 공식을 정말 차근차근 잘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점 가시거나 아니면 도서관 가셔가지고 이거 꼭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고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식 자체도 너무나 쉽잖아요. ROA랑 퍼의 역수만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좋은 주식을 선정을 하고 그 주식을 가지고 1년마다 20에서 30개의 종목을 사서 교체를 해가면 결국 장기간에 엄청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을 사는 게 그 기업을 산다는 그 개념이 가치 투자를 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정말 쉽게 설명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책인가 했는데 자신의 아이들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책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기도 부담이 적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